키네마스터에서 다음 장면처럼 화면이 변하는 장면 전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수호입니다. 키네마스터에서 장면 전환의 그 시간을 이제는 설정을 할 수 있게 키네마스터가 업데이트되었네요. 키네마스터에서 장면 전환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젝트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화면은 제가 현재 이렇게 여러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현재 사진은 여기에서 제가 길이를 6초로 해놨습니다. 자 여기 설정 있죠?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길이를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서 밑에 편집해 보시면은 편집해 보시면은 이 길이가 현재 사진길이 6초로 되어 있죠? 레이어 길이도 6초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제일 앞에 사진 있죠? 이 길이가 6초입니다. 모두 다 6초겠죠? 그래서 이 타임라인의 첫 번째 트랙의 이렇게 클립과 클립 사이 사진과 사진 사이, 동영상 사이 이러한 아이콘 있죠? 이걸 터치하면은 장면 전환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제가 터치했어요. 터치하니까 장면 전환이라는 것이 뜯죠? 여기에서 제가 장면 전환을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자 폴딩을 이거 한번 넣어 보겠어요. 폴딩에 이걸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 화면 보세요. 이렇게 화면이 바뀌죠? 여기 화면에 여기 바뀌는 게 보이죠? 이렇게 장면 전환을 하면 이거 같이 화면에서 모니터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장면 전환을 여기에서 아래쪽에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이 시간을 조절한 것이 여기에 뜯습니다. 과거 버전에서는 없었는데 최신 버전에서 이게 나왔어요. 크게 도움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걸 있음으로써 편리하겠죠? 여기 1.5초로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왼쪽으로 밀면은 4초까지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7초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가 봐요. 이게 그리고 이걸 갖다가 1.5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이렇게 밀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왼쪽으로 밀어서 장면 전환을 적용하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1.5초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키네마스터에서 기본적으로 6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이걸 갖다 놓으면 말이죠. 장면 전환을 이제 설정하고 저장하고 여기 갖다 놓으면 지금 현재 길이를 보세요. 여기에 미세계 보시면은 이 길이가 원래 6초잖아요. 그런데 현재 보시면은 이와 같이 4초 3, 4초 3, 5, 8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약 1.5초 정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장면 전환을 적용한 양쪽에 있는 이 크립이 이것과 이것 둘 다 줄어들었어요. 둘 다. 그 다음에 다시 적용한 해보겠습니다. 이거 터치해가지고 크립과 크립 사이를 터치해가지고 장면 전환을 적용하죠. 이걸 터치하면 저 위에 장면 전환이라는 것이 뜹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위에는 롤링을 터치해 보겠어요. 롤링을 터치해서 제일 앞에 걸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보세요. 바뀌죠. 이렇게 다른 걸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보세요. 이 길이가 확 줄어들었죠. 이렇게 이것도 역시 아까 기본적으로 1.5초로 했죠. 그러니까 1.5초만큼 줄어들어요. 보니까 양쪽이 다 줄어들어요. 이것도 줄어들고 길이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해서 단점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와 같이 장면 전환을 여기 저장합니다. 이와 같이 장면 전환을 시간을 내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장점이 있고 이 장면 전환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장면 전환을 이 아이콘 있죠. 이 크립과 크립 사이에 있는 이것을 다시 터치합니다. 터치해가지고 장면 전환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쭉 찾아서 여러가지 있죠. 그 중에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행을 하면 여행을 터치하면 화면을 보세요. 비행기가 지나가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다시 터치해서 이걸 다시 터치해서 크립과 크립션을 다시 터치해서 장면 전환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장면 전환을 하기 싫을 때는 이렇게 터치해서 다시 이걸 터치해서 저 위에 가면 없음이라고 있어요. 여기 없음을 터치하면 장면 전환이 해제가 됩니다. 없음을 터치해 볼게요. 없음을 이렇게 터치하면 그런데 보세요. 없음을 터치하니까 참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걸 없음으로 하니까 이 길이가 다시 6초로 늘어났어요. 이게 보세요. 저장하고 나올게요. 이렇게 늘어났죠. 6초 그리고 이건 이쪽에 장면 전환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건 지금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터치해서 저 위에 올라가서 없음으로 터치하면 그리고 저장하면 이 길이가 다시 또 늘어납니다. 12초로 돼 있지. 그죠? 길이가 6초 6초니까 이렇게 그래서 장면 전환을 터치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 장면 전환의 적용 길이를 시간을 이렇게 왼쪽으로 밀어서 설정할 수 있고 또 장면 전환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또한 장면 전환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키네마스터의 장면 전환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